동대문구 답심리도서관이 주민들의 취업 역량 증진을 위해 7월 릴레이 취업 저자특강 준비된자 자바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특강은 7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운영되며 7월 10일 직업 흥미검사를 활용한 내적성에 딱 맞는 직업 찾기를 시작으로 17일 제4차 산업혁명과 지혜로운 일자리 준비 24일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취업준비전략 31일에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공부법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24일부터 도서관 안내데스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.